기초연습 개방연습 기초연습 개방연습입니다. 먼저 4번줄부터 매트로는 80으로 맞춰서 해볼게요. 4번줄 연습 I로 쳐도 되고 M로 쳐도 되고 번갈아 쳐도 되는데 제 마음대로 일단 해볼게요. 이렇게 I로 처음에 치다가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M로 하셔도 돼요. 하나 둘 셋 넷 3번줄도 마찬가지입니다. 2번줄 1번줄 1번줄 조건을 해볼게요. 3번줄 2번줄 1번줄 2번줄 자 이렇게 한 주씩 건너가면서 해봤고요. 연습 2는 두 박자씩 줄을 건너게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변화를 주면서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